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론입니다. 2022년 핵심 메가트렌드 교육을 1년만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핵심 메가트렌드에 대한 사항을 3가지로 나눠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메가트렌드 10선과 추천주 3선 그리고 세력 매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콜로소기 3종 세트에 대한 사업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메가트렌드 하면 수익률이죠. 저희가 2020년 21년 초까지 메가트렌드 교육을 진행하면서 4기부터 10기까지 추천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추천주들이 모두 다 좋은 모습을 기록했고 평균적으로 100% 이상에 대한 수익률도 나타냈었습니다. 자 상세한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에는 5G를 통해가지고 메가트렌드를 선점을 했었고 1월 4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KMW라는 기업이 주가 약 800%에 대한 큰 상승률을 기억을 했었고요. 5G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약 700%에 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으로 에이스테크가 뜰 정도로 상당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약 300%에 대한 상승까지도 이뤄냈습니다. 자 2019년 9월달에도 폴더블에 대한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또다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률이 좋게 나타났죠. KH 바텍이라든지 또는 캠프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큰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확실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종목군들로 자리를 내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준비들을 이번에도 이어가는데요. 2021년도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로 메타버스라는 부분과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2021년도였습니다. 그 2021년도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3월달부터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2월 26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기에 해당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 500% 또 600%씩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10월 12일 날 최저가 7만원대 이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한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했고 지금 8만원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강은 바로 핵심 메가트렌드 13과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3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2강에서는 승률 80% 이상 되는 바로 세력 매집 차트에 대한 세력 매집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상세한 내용을 함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강에서는 홀로석의 3종 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정 주가를 실적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를 차트에 입히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교육은 특강 VOD가 7시부터 1월 7일 날 진행이 되게 되고요. 10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시청을 하셔도 되고 또는 녹화 방송을 또 한 달간 무장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되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밴드도 이번에는 2주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함께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2주 동안 좀 더 적응을 해가면서 세력 매집 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업품들하고 가격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런 ARS를 통해서 또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데 많은 문의 통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도 핵심적인 메가트렌드를 반드시 선점하셔서 즐거운 2022년, 수익나는 2022년 주식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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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